헬로우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영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 사투리를 따라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예스24에서 에린왕자라는 책을 살 건데 이 에린왕자라는 책은 어린왕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왕자 책을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셋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부터 찾아주고 바로 구매를 딱 눌러줍니다. 여러분들이 빵독을 위해서 후원해 주신 금액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구매해 준 다음에 예스24에서 이북 PC 뷰어를 설치합니다. 이북 뷰어로 이북을 열어준 다음에 첫 페이지에 있는 글자를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 주려고 했는데 안되네요? 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메모리를 해킹하는 툴을 열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pdf 파일을 긁어다가 추출해낼 겁니다. 메모리에 pdf 파일이 올라가 있어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pdf 파일처럼 보이는 부분을 복사에다가 파일로 추출합니다. 추출된 pdf 파일을 열고 잘 나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pdf 파일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는 vs코드 메모장을 두고 복사 붙여넣기를 실행해 줍니다. 에린왕자는 96페이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짓을 96번만 반복하면 되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다 완료하셨으면 AI나이즈의 티처벌 머신에 접속해서 만든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해주고 모델은 core.gpt2, epoch은 o, train model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AI나이즈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쓱싹쓱싹 30줄의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opiate launch UI, main generate text라는 네트워크 URL에 접속해줍니다. 텍스트 인풋에 별이라고 입력하고 execute 버튼을 누르면 generated text에 우리가 입력한 별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문장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별별들 중 어느 한 명만을 안는 사람이 낄라가 더 웃을기라 그리고 네가 웃는다고 내가 다 웃긴다는기라 자 안되네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단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린왕자는? 에린왕자는 또 아린왕자가 말한 것이 가를 더 강하게 안 자기는 가가 뭘 보고 있는기라 가는가 에린왕자는 왕 자 안되네요. 머시고 머시고 가가 안쓰모 지 근데 기라고 가 이바고 했대 뭐라카카면 가도 그대는 아니고 그라고 니는 그거 보고싶다 나는 그걸 안다고 했다 카이 나는 그 가를 아 봤제 아니 자네 웃자라카는 우사란데 내 친구 한 사람 말이다 내 친구 하나가 우짱기라 우이 생각이 짧노 장난치나 그네를 노린기라 그러면 네가 더 행복하는 줄 안 바랄제 그나 니는 행복해지고 싶어했다 비 유길리가 아침을 맞았대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거 봤대 나는 그 기쁜 소식을 들렸대 에린왕자가 내게 그라지 그러는 저를 안아 뽀뽀해줄래 에린왕자가 안하노 그랬는교 그기는 나 잘 안되서 너무 속상합니다 왜 안되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안녕